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나라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실론자를 대표하는 칼막스 같은 사람들 니체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무실론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없어 이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에 빌라도의 어떤 정치 세력과 사내들인의 종교 세력이 결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도난설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한다. 또는 예수 기절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워낙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아리마데 요셉이 간청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예수가 죽었냐. 예수님은 그렇게 강한 체력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들보다 일찍 숨을 거두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가 깨어나서 돌문을 열고 그가 돌아다녔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가 맞아요 아니면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면 기절했다가 깨어났거나 그것보다는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했는데 부활했다고 저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난서를 지지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논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 부활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그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부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디든 가든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계집아이에게 말해도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시장거리의 허기에 서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합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의 그 앞에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였지만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채찍에 맞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도무지 저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니 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여러 신들을 믿는 종교인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들도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종도 일하지 말아라 다 쉬게 해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종들도 일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어떤 주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주인들이 종을 쉬게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에 모두 다 쉬죠 안식년이 되면 종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리고 땅도 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죠 희년이 되면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땅도 원래의 기업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재산이 완전히 재분배가 되죠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했던 땅이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그 기업으로 다 돌려주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 조선의 성리학을 따르던 양반들이 성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제일 물었던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 노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교사들이 말하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정당한 품값을 지불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그들을 쓰시오 그들을 종처럼 여기지 말고 똑같이 그리스완에서 한 형제처럼 그렇게 대우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에 지배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대단한 개혁이죠 개혁은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개혁이 돼야 돼요 저는 늘 개혁하면서 작년 직무정지 가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첩은 기각됐죠 올해 들어서 이제 인용이 됐을 때 2차 때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꽉 와 닿았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겠구나 야 이제 인용 됐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겠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어제나 오늘나 영호토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개혁에 동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그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오늘 또 오전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도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날 교회가 이 세대를 자꾸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치관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일주일에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가치관을 추구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가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만들자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치기만 하지 그 외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순종이 아직 우리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좀 더 밝은 어떤 말씀의 내용들 더 희망적인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 다른 분들이 충분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개혁께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우리 개혁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기적이지 않은가 제가 잘못 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 본 것 같지 않아요 개혁이 되고 나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교계업 뭐 하는 거냐 임원들 제대로 일 안 할래 보고도 좀 까딱까딱 좀 재깍재깍 좀 해주고 의문 좀 다 풀어주고 내 마음에 좀 쏙 들게 교회를 좀 만들어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외치시는 분들의 삶은 개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찬양했죠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고 제가 깨달은 건 작년 10월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도 못했어요 성납부에 30년을 다녔는데 그건 제 문제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시냐 아마 많으신 분들이 그렇다 나는 이제 진짜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찬송할 때도 벅찬 감격과 환희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교회 나를 다 알아주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의 원리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섬기로 왔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저도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돼요 너는 그렇게 믿고 설교하냐? 너도 믿지 않는 말씀을 왜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그래서 또 갈등하고 갈등하고 갈등하면서 또 이것도 하나의 주어진 직분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밥맛도 없어요 오늘 점심 카레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안 먹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너는 그렇게 믿고 너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금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면 실족합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니까 저렇게 다 행하는가 보다 그거 착각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죠 그러나 그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또 같이 나누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이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만 가능했던 교회인가요? 교회의 모습인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죠 너무나 어리석게 맹정하면서 교회의 관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라니까 헌신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왔습니다 개혁돼서 흔히 말하는 옆에 성도들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는 교회에 갖다 바칠 줄 알았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눌 줄은 몰랐어요 서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갖다 놓았으면 그것이 죄의 분배가 됐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저 교회에 헌금하고 하늘에 쌓았으니 거기는 그것 다 내 멸류관이야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고 그들이 물건을 같이 나눴고 같이 통용했어요 제 것이라 하지 않고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물론 필요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갔겠죠 그러나 여유가 있어서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고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너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갖다가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생각한 그 선을 넘으면 나는 안 돼 이건 내 거야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야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고 말씀을 나누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상상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다 교회에 와서는 위로받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서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거는 꿈같은 얘기네요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참 순진하시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요 목사님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인들이 있고 지금도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아내는 공동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교회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약이 곧 내 사약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문장으로 고백했다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것이 동의되어지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말씀에 순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세상의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많은 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담이 무너져야 되죠 어떤 담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혈연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여전히 지연으로 학연으로 어느 지방 사람으로 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쳐다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개혁되기 전에는 같은 예배당 식구이지만 저는 잘 몰라요 20년을 같은 예배당 소속인데 작년에 워크샵 하면서 처음 뵙습니다 그만큼 같은 예배당이지만 목장에 닿으니까 전혀 몰라요 그만큼 예배당에서 소통이 안 됐던 거죠 예배당 하나가 그런데 이 큰 교회 안에서 소통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개혁이 되고 나서 좋은 점이 그 담들이 많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많은 상도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동문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셀러시 시몬은 정말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세리마테는 처죽여야 될 놈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는 그런 형편의 사람 관계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의 제자가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됐어 유다는 남쪽 사람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북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쪽 사람이건 북쪽 사람이건 간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가 되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이 허물어져야 되죠 오늘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들끼리 또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살려고 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놀면 안됩니다 끼리끼리 놀거에요 끼리끼리 놀지 마세요 다 같이 노세요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놀자 오늘 낮에는 별을 보러 가라는 설교도 들었는데 다 같이 놀아보자고요 다 같이 놀아요 그래서 개혁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좀 낯설었던 좀 대화도 없었던 그런데 집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같이 대화하고 먼저 다가가고 세상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분양 아파트 사람들과 임대 아파트의 사람들이 잘 안 어울립니다 거기에는 뭐가 처져 있어요 이상하게 철조만 같은 것들이 처져 있어요 같은 단지 내도 이렇게 가면 될 것을 막아놨어 돌아가래 왜 그래서 어울리기 싫다는 거죠 유치원에 가도 애들이 끼리끼리만 놀아요 왜 너는 쟤라 안 노니 우리 엄마가 쟤라 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편 가르기를 하죠 너 저렇게 못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약자를 지배합니다 종불이 듯합니다 요즘 갑질 논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시 일가들 얘기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갑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다양하게 다양하게 갑질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못 하시죠 그동안에 교회도 갑질이 있었어요 그렇죠 목사들이 주로 갑질을 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개혁의 장론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쪽 장론님들은 아직도 갑질을 하고 있나봐요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자꾸 많은 발언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심서수구하고 봉사하되 자기의 권리는 최소화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발언권 있어 그거는 뭐예요 주식회사예요 주주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한마디 하지 뭐 내가 한소리 하지 뭐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시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6장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괴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힘의 가치관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도록 자꾸 부축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서로 이간하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성경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고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 바로 마귀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런 질서 그런 힘의 논리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감히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돕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런데 그 올림픽은 사실은 순위를 매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합하고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고 세계가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돼서 지금은 올림픽 정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를 땄느냐가 나라의 어떤 그 힘을 자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나마 선진국들은 메달수로 등수를 매겨요 그런데 조금 후진국들은 어떻게 하냐면 메달수가 아니라 금메달수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순으로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금메달이 됐든 은메달이 됐든 동메달이 됐든 메달수가 많으면 아 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메달 20개 금메달 하나 못했네 그 65개 인구들 중에서 금메달 따기가 쉽습니까 반에서 1등도 못하는데 전교 1등은 고사하곤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경쟁하는 그 속에서 은메달 동메달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5등은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번에 평창 제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에 그 핑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못땐 그 중압감 그 스트레스 그런데 은메달을 땄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은 압박을 받아요 너 은메달 따면 안 돼 은메달 딸 것 같으면 금메달 따야지 동메달 따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야지 자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너 1등 해야 된다 이 놈의 자식 공부 좀 더 열심히 해 네가 공부받게 하는 게 뭐가 있어 공부 좀 해라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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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맞게 살아가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는 나의 왕 영광받으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자녀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면 너 공부는 무조건 잘하고 봐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들들 뽑지는 않습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그거는 못하는 애들 얘기야 너 그런 것 듣지도 마 너 그렇게 그런 애들 보지 말고 너 잘하는 애들 보고 그들어가 경쟁해야지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교회 경쟁하는 곳입니까 진짜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해서 감사하고 함께라서 행복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너는 네 팔자가 그래 너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지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난 이렇게 잘되고 복받은 거야 나는 그래서 난 잘났어 너는 못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개혁이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설령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 그런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나는 적어도 선라교의 개혁에 있는 나는 이제는 변화돼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런 기도는 지향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원리로 내가 살아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신데도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드리려면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같이 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모이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의 담이 허물어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 돌아보는 좋은 교회 그래서 야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꼭 누구로부터 칭찬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고 몸부림치는 어떤 외국 학생이 전교 20등을 하는 학생인데 그가 아주 늦게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이 엄마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한시에 또 과외를 만들어놨어 애가 지쳤는데 한시에 집에 와서 과외를 또 해 그리고 3시에 잡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얘가 정말 정교 1등이 됐네요 그 외국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성적표를 통지표를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살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썼게요? 이젠 됐어? 왜 이런 비극이 나타납니까? 아니 외국에서 20등이면 얻고 다녀야지 그런데도 엄마는 1등 해야 된다 애를 그렇게 쪼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암연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왕조가 바뀌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책들이 금서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금서가 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퀴즈 내갖고 마치면 뭐 드려야 되는데 뭘까요? 아니요 성경은 금서죠 공상국가에서는 금서지 않습니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간에 어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금서가 되지 않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솝우아예요 그런데 그 이솝우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아이들을 어디에다 빗대죠 너는 토끼다라고 하진 않죠 너는 거북이야 그런데 거북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너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하셨어요? 보통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토끼가 안 자요 토끼가 더 열심히 해 토끼가 자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토끼가 잠을 안 잔다니까요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거북이는 지쳐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불합리한 거야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면 토끼가 당연히 잘하지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러면 거북이가 잘하는 건 뭐 있을까 목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것 경주하면 거북이가 잘하겠지 그러면 그건 거북이가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이렇게 서로 잘하는 것을 존중하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자지도 않아요 여기 딱 해서 벌써 결승점에 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가 열심히 노력하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 그렇게 달리는 것은 그래서 1등 2등 매기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는 되지 않는 경주잖아요 당연히 토끼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싶지만 이게 또 제 시간에 끝내줘야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좋은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되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모습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도 간에 서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원리를 실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라도 품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서 개혁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시작했고 벌써 1년을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는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